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과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정당 기호가 37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호가 3번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양대 정당의 기호인 1번과 2번이 없습니다. 대신 양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이 등장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정당 선거 득표율만큼 해당 정당이 비례의석을 가져갔습니다. 보통 지역구 1등 정당이 비례의석도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직전 선거 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선 비례 배분 방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비례의석을 배분할 때 국회의석 300석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1등을 한 정당은 비례의석을 적게 가져가고 지역구 당선자가 없는 정당이 비례를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를 응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 4월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더 가져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여야 양대정당의 해법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군소정당들과 연합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비례의석만을 노리는 정당이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는 60개가 넘습니다. 선관위는 이번에 정당 투표지가 너무 길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완전수계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